테이크 나인 언니라고 한번 불러봐요 언니 꼭 찾아라 누군이야 울려서 도망쳐요 어딜 도망쳐 미신 한 날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쭈이 형이 얼굴을 좀 얼굴 어디에요? 빛 좀 빛맞아 넌 이번에 잘 때린 거 누나 때린다 계속 때리지 말고 넌 잘못이지 두 개가 이번엔 잘 안 해 이렇게 때렸는데 그게 아예 안 돼 이게 빛껴지나가지고 여기는 안 깨져 여기가 깨져 어디 때려야 되는지 여기가 많이 아프니까 여기를 때려 여기 콩 올려놨으니까 여기 이거 한 번만 더 왜 이렇게 아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중 몰카 작전 3단계 주니를 홀로 남겨라 첫 번째 상황 말도 안 되는 파라살 미션으로 미션 극장 10번의 기회 당연히 모두 탕진 두 번째 상황 버틸 만큼 버티다 녹화장을 탁 차고 떠나버리는 똥선 세 번째 상황 주니 미션 성공할 때까지 단독 촬영 결정 이때 카메라 감독의 분노 대폭발 이중의 몰래 카메라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부니가 얄미운 부니가 얄미운 역 진짜 최고인 것 같아 테이크 텐 너희들은 축포됐다 서약을 대령하라 여기 있습니다 세주님 비담 비담 그래 니가 이겼다 미션 신국은 이젠 나의 것이다 후원 조립 crypto arto hè 지금 저희 실패한 걸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깝잖아. 여기 딱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맨 인정 멈추고 있어요. 맨 인정 멈추고 있어요. 아까 성공하면 안 되나 아니면 계속 찍어서 맨날 계속 넣을 것 같은데. 이것만 맞추면 한번 봤는데 그러면 제가 마무리할 테니까 분석 언니 먼저 보내주세요. 저희는 지금 출발해야 될 것 같아. 어찌 될 거야. 누나 일단 안 해요 이제. 저희는 갈게요. 죄송합니다.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고생해. 수고하셨습니다. 언니 연락할게요. 많이 안 하셨네? 저도 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늦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성공해서 같이 좋아하고. 일단은 그러면 원래 있었던 자리를 잡아서. 엔진 오면 와가지고 처음에. 그때부터 좀 기분 나쁘지. 처음에 많이 안 틀렸으면 되는데. 많이 틀려가지고. 초반에 너무 많이 틀렸어. 초반에 대사를 잘 못 외워가지고. 초반에 대사를 잘 못 외워가지고. 초반에 대사하는 동이랑. 가장 잘 못 외워. 그러면. 봤지? 몇 번 해야 될까요? 이거 너네가 그쪽에 있다가. 성공하면. 막 되게 좋아해서 달려 와야 해. 네. 좋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아 아 보자 맞은 것 같은데 조금만 아 형이 계속 조금만 제대로 하잖아 나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이게 뭐죠? 조금만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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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준해서 되는 게 될 수가 없는 게 진짜 운이야 발이 지금 니는 이거 갖다 힘 조절하잖아 그냥 힘 조절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진짜 해보면 알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속에서 한 방에 팍 써 그냥 딱 나가는 게 똑같아 엘프트 넣어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야 이거 아 틀리다니까 너 하는 게 아 울겄따라 한 번만 더 했다가는 지금 당장 뛰어가서 찔를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집중이 무슨 아 한 번만 더 했다가는 지금 당장 뛰어가서 찔를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집중이 무슨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끝나는 건데 아유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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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fluffy e e e e e e e e 세팅된 다음에 그럼 얘기를 해줘야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계도 계속 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성공한다고 해서 가요, 그럼? 네. 됐어요? 이거 아니죠. 손으로 잡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5. 9. 10. 9. 9. 10.